공사비반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착공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올해 2%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연내 착공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비행안전 영향평가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현대차그룹의 GBC. 이제 GBC 착공까지는 서울시의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만 남았는데, 국방부의 비행안전평가가 1년 가까이 착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GBC가 지상 105층, 국내 최고 높이 565m 초고층으로 조성되는 만큼 국방부가 비행안전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GBC가 건립될 경우 공군의 검단산 레이더 전파가 방해되고, 전투기 비행 노선에도 장애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수도권 정비위원회 조건부 통과 요건이 국방부와의 사전 합의였던 만큼, 착공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현대차 측의 빠른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의 GBC 건립에 따른 군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 용역 보고에도 양측은 미세한 부분을 두고 좀처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공군, 현대차, 서울시 등 여러 곳에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비행안전 관련 최종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최종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공군이 할주로까지 들어 허가를 내줬다는 특혜 의혹에 휘말렸던 만큼, GBC 비행안전평가에 공군이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늦춰지는 일정에 정부는 다급하기만 합니다. 올해 4분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연간 2% 성장률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GBC를 연내 착공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달 공군과 현대차가 극적으로 합의한다 해도, 굴토 구조 심의에만 2개월가량이 소요돼 사실상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